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시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33% 최대 마이너스 51%까지 폭락 중에 있구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매물들은 직거래를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 매물들로서 7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규모 아파트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번째로 부산 진구 단감동에 위치한 계금주공 3단지 평수는 17평형 2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단지정보 2716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은 1989년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구요. 인근역으로는 동의대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초반에서 3억 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1억 4천8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구요. 현재 매도호가는 1억 5천5백에서 2억 6천5백 연세호가는 7천5백에서 9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최소 1억대 초반에서 많게는 2억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중간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쌍용예가디 오션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단지정보 928세대 고층은 43층 사용승인율은 2014년 용전율은 287% 검폐율은 33%입니다. 지도장으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광안력이 위치해 있구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5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14억까지 상승하면서 말도 안되는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8억 6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호가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도 저렴한 8억 2천에서 8억까지 전세호가는 3억 5천에서 8억입니다. 같은 해운대 주변아파트 매물대율과 비교해봤을 때 많게는 4억대에서 많게는 10억 11억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단지 대비해가지고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단지정보 1198세대 고층은 24층 사용승인율은 2004년 용전율은 266% 검폐율은 16%입니다. 지도장으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고요. 실거리 기준으로 2018년 당시 2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6천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3억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호가는 3억 4천에서 4억 3천 전세호가는 1억 9천에서 2억 3천입니다. 같은 해운대 주변아파트 매물대율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동래구 낭민동에 위치한 포레나 동래아파트입니다. 평소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732세대, 고층은 49층, 사용승인율은 2019년, 용적률은 565%, 검폐율은 28%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동래역을 끼고 있는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의 초등학교 온천천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리 기준으로 2019년 당시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8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5억 8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효과는 5억 9천에서 8억, 전세효과는 3억 4천에서 5억입니다. 같은평형대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3억대에서 많게는 6억대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다음으로 연재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 더샵아파트입니다. 평소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071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율은 2019년, 용적률은 289%, 검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근근에 물만 권력이 있고요. 근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 밀집단지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9년 당시 4억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8억 5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5억 7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효과는 6억 1천에서 9억, 전세효과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같은평형대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연쾌는 7억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가지고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